안녕하세요 장미허브를 삽목을 했더니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렇게 잘라서 흙에다 꽂아 놓기만 하면 이렇게 뿌리가 금방 내려요 키우기가 아주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이 장미허브는 제가 삽목해서 키운 지 2년 됐어요 이제 요 약탄기에다가 옮겨 심을려구요 장미허브를 여기다가 옮겨 심어서 장미허브를 삽목하니 장미허브를 삽목하니 장미허브를 삽목하니 양미허브를 삽목하는 건 문제가 되더라구요 나무처럼 나무처럼 이렇게 심어 놓고 물 줄 때 얘들이 안 올라오게 이런 볼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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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Pada 레몬 이쓰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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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이 이 바삭바삭 치즈 를 바람다가다가 바삭하게 됐어요 하필을 치즈 를 치즈 를 바삭하게 이렇게 키우면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갈 거에요 오늘은 약탄기에다 장미허브 신기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왼쪽 화분은 자리를 잡았는데 오른쪽 화분은 심은지 며칠이 안되서 아직 자리를 안 잡았습니다 금방 자리 잡을 거에요